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파이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또물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예를 물새같은 호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성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 알았는가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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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내어 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피방울은 찾는데 바람도 죽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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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나는 마지막 쏟아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의 인자여